오늘이 4월 20일이고 어저께 이거 빨았거든? 그 비누로? 잘나왔어. 그지? 여기 대충대충 빨았는데 대충대충 여기 이거 비누로 했는데 잘나왔어. 그러면 내가 더 잘하면 잘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도 깨끗해. 여기도 깨끗해. 여기다 더 잘 문지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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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락스 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이렇게 빨래다. 빨래를 한 건데 목도 열심히 안 문질렀거든? 열심히 문지르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대충 문질렀는데 이것도 깨끗하게 나왔어. 그지? 많이 문지르면 나오는 거야. 많이 문지르면. 그지? 만약에 많이 문지르면 또 디스토이 되니까는 깨끗해졌어. 여기. 그냥 그냥 떠는 거보다. 그지? 이거 워크스? 더 많이 문지르면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이고. mm Also, when you're moving to the ground to the ground to the ground to the ground to the ground. przew bearings 배터리가 24h는 가야 돼. 낮에 쓰고, 밤에 쓰고, 또 충전하고. 침대 옆에 항상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잖아. 일할 때 충전해? 아니잖아. 그니까 그 외로. 일할 때 충전할 수 있지. 쓰지. 일할 때 쓰지. 잘 때도 일어나서 보잖아. 언제 충전해? 길게 뭐 할 때. 근데 이것도 지금 70%거든? 이걸 갖다가 낮에는 저전화기를 충전하고 쓰고, 밤에 7시에 올려놔야 돼. 그러면 7시에서 10시까지 충전되고, 10시부터 또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6시에 충전 다 돼서 오니까 아침에 30%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쓸 때도 쓰고 자기 전에 바로 충전하면, 한 50% 남았을 때 충전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50% 충전되고 또 내려가잖아. 그치? 저거 쓰면 돼. 이건 별로 안 써야 돼. 충전이 되는 거야. 충전이 되는 거야. 충전이 되는 거야. 충전이 되는 거야. You feel better. 그러나 이거 충전되어 있으면, 기분 상속도 안전하고 좋은 거 같잖아. 그치? 이 비누인데, 97% 비누인데, 이걸로 세수해도 되지 않나? 너무 수정한가? 이 비누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 비누 차이가 뭔지. 왜... 이게 이제 더브거든? I've been using this for... 5년이로? 이걸 꼭 써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It's dollar. This is about dollar. Dollar. Per soap. 하나 있으면, 한 몇 달을 써거든? 이것도 많이 써. 이것도 많이 써. 이거 비누, 뜨거운 물로 안 하고, 이거 soap으로 지금 씻잖아. 뜨거운 물이 되면 더 잘 시킨다고. 근데 뜨거운 물이 안 쓰면 차가운 물을 쓰니까, 이걸 많이 써야 돼. 이거를 많이 써야 돼. 이거를 많이 써야 돼.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안 좋아? 저거 먹으면 화장실이 자주 가. 약간... 어...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덤벌... 덤벌... 덤벌 2를 많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안 좋은 거야. 두 번... 3일에 한 번씩 가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기분은 좋지. 그렇지만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라고. 소화가 너무 잘 되면 안 좋은 거라고. 똥에서도 배에 있으면 영양가를 흡수하거든. 똥에서도. 근데 그게 나와버리잖아. 나와버리면 어디가... 영양가를 더 이상 흡수 안 하는 거라고. 버리는 거라고. 영양가 있는 걸 버리는 거라고. 스몬 테스트는 갔다가 거기서 거기서 있으면서 업솔브하잖아. 몸이 그... 뉴트리션을 업솔브하잖아. 근데 그게 나와버려. 그러면 웨이스틱... 웨이스틱 많이. 요새 요새 현대인들 너무 잘 먹으니까. 현대인들 너무 잘 먹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근데 이거는 검은색이야. 그치? 이건 검은색이야. 이건 검은색인데 과연 이것도 여기... 여기가 시큼할까? 시큼하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껌... 껌... 껌에서. 그치?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그니까... 음... 모르는 거야.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이곳이 더러운지 모르는 거야. 그치? 이게 나은가?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음... 한국에서는 이 검은 게 나아. 왜냐면 시큼해져도 모르니까. 그치? 근데...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아? 모르겠네? 그거 시큼해져면은...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더러울 거야. 그치? 내가 이거 지금... 3년째 입었는데 이것도 더러울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보이잖아. 이건 보인다고, 누나. 그치? 더러운 게 보인다고. 이건 안 보여. 그치? 그럼... 오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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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검은 옷 많이 입는 것 같아. 검은 옷도. 그래도... 내가 다 검은 옷, 맨날 검은 옷 많이 입어. 내복도 검은 옷 이뤘고. 다 검은 옷만 입어. 써... 글쎄... 어떻게 해야 이거... 한국 보면은... 소름없었어 먼지 묻었나 보다 닦고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년 쓰고 있는가? 5년? 5년 쓰고 있는가? 잘 쓰고 있지. 파워가 부족해. 잘 쓰고 있잖아. 5년. 5년 쓰는 거야. 전기 자전거를 4년째 썼지. 이건 5년 쓰고 있는가? 6년째 들어가는가? 이걸 고정하면 10만원 더 깨지는 거잖아. 이것도 중고했을 거라고. 이거 좋아. 되게 좋아. 이 사이즈가 딱 좋아. 눈에 이걸로 보다가 이거 보면 전혀 문제 없어. 고정할 이유가 없어. 침대 쓰고 여기 있으면 밖에만 가지고 나가면 돼. 고정할 이유가 없어. 고정할 이유가 없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치킨 플레이버가 나와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치킨 플레이버. 치킨을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치킨 플레이버가 나와서 이거 먹는 거야. 그치? 라면도 치킨 플레이버야. 치킨 먹는 거야? 치킨 먹는 거 아니야. 그 플레이버를 먹는 거야. 그치? 라면 먹을 때 고기 고기 맛나. 고기 먹는 거야? 아니야. 고기 맛을 먹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치킨 먹어야 돼? 아니야. 치킨을 먹어서 치킨 맛을 나는 거야. 그치? 제 전에 보면은 어차피 캠피디 내가 매일매일 보잖아. 매일매일 보잖아. 뉴스도 듣고 뭐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니까. 정리해 주니까 좋다고. 그치? 보면은 10배 나는 거야. 10배. 식당에 가서 10배 나는 거야. 10배. 10배 나는 거야. 내가 100불 쓰면 캠피디는 1,000불? 쓰는 거야. 캠피디가 1개 와서 3,000불 쓰겠다고? 너 내 생각에는 한 5,000불. 5,000불 이상 쓸 거 같아. 5,000불 이상 쓸 거 같아. 식당 나가서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돈 몇 개 돼 있어. 그치? 내가 만드는 거 이거 1,000불 밖에 안 들어. 그치? 이것도 봤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 영화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It's not easy job.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 그치? 보니까 힘든 일이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일이야. 그리고 내 생각에는 오버타임 많이 할 거 같아. 오버타임 오버타임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 같아. 아휴 뭐 어디 캘리포니아도 경찰도 오버타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버타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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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다 자 어 다 좋은데 He needs to an iron shirt? 다 좋은데 이 똑같은 shirt 입는 건 좋아. 똑같은 shirt 입는 건 좋아. 똑같은 shirt 입는 건 좋아. 근데 iron은 해야지. iron은 해야지. iron은 해야지. iron은 하기 안 멋있어. 난 tough guy야. 그러면 이거를 사라고. 이거 사라고. 이거 사라고. 1000줄짜리 이거 사라고. You're just fucking amazing. 그냥 걸어놓으면 iron이 된다고? iron 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You look totally different. That's the only issue I have with that. 내가 하루에 얼마큼 먹는 것 같아. 이게 1리터야. 내가 아침에 하면은 아침에 한 그 라면이 500리터 water를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 정도야. 그치? 라면 먹으면 이 정도야. 아침은 이 정도야. 그치? 그니까 이 정도 먹는 것 같아. 하루 이 정도. 그치? 한 4파운드라 그러면 툴리터가 4파운드라 그러는데 나는 한 3파운드 먹는 것 같아. 그치? 그니까 이거 더 이상 먹으면은 다는 아닐까 무슨 makes sense 이집 빨래됐어. 빨래를 해가지고 여기 걸어놓고 화장실에서 날려면 된다고 밖에다 마래 필요 없어. 이 재미있는거 재미있을 것 같다. 그치? 뉴욕 뉴욕이 좋아. 뉴욕이 재미있어. 재밌어. It's the best city in the world. 캠피디가 지금 넘버가 안 올라가잖아. 내가 연구를 하잖아, 그렇지? 내가 클레이터에서 배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캠피디가 지금 침대 옆에서 방송을 하는 거야, 침대 옆에서 방송을 하는 거야. 침대 옆에서 왜 방송을 하지? 음... 이거 되게 좋지? My favorite cereal. jacket. Maybe thicker? Thicker? Maybe thicker? Thicker한 게 좋아. 뜨뜨난가보다. 이건 빠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빠는 거 아니야, 이거는. You never washed this. Dry clean. 1년에 한번 dry clean. 이거는 you wear it forever. 그리고 안 더러워져. 물이라서 안 더러워져. 캠피디가 그... 침대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100만 원 써가지고 렌트 해가지고... 침대 앞에서 왜 방송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침대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침대가 깨끗하다. 왜냐면 와이프하고 섹스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와이프랑 섹스 안 한 지... 뭐... 10년? 20년? 됐어. 뭐... 뽀뽀도 안 할 거라고, 그렇지? 그냥 유니섹스 프렌드야. 자기 생각에는 침대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침대 보여주고 방송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나는 침대 더럽다 생각해. 아니, 왜 아저씨가... 아저씨가... 54명 아저씨가 자기 침대를 보여줘. 더럽게. 에드너크. 침대에서 별 지랄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침대를 보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그게 잊어버린 거야. 50년 전 얘기 잊어버린 거야. 30년 전 얘기 잊어버린 거야. 자기는 침대가 깨끗하다 이거야.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자고 나오고 깨끗한 데서 방송한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뭐야 나는 아니 왜 그 100만원짜리 렌트 해 놓고 나서 왜 방을 하나를 방송방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야지 왜 침대 해가지고 더러운 침대를 보여줘 그래? 어떨까? 사람들이 어떨까? 침대 보면서 깨끗한 생각을 할까? 침대 보면서 아줌마들이 아... 침대 깨끗하네.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냥 캠피디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야. 인프라, 능양스, 체얼맨, 자동차 이런 이상한 영화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안무를 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고 쓰는 거야, 만드는 거야, 마케팅 하는 거야, 그렇지? 삼성? 삼성 얼마나 힘들어, 말하기? 삼성이 뭐야? 성형책에 나오는 삼성인가? 왜 삼성이라 그러지? 그냥 뭐... 별로 안 멋있어, 소리도 별로 안 멋있어. LG, 럭키스탈, 금성, LG를 바꿨어. 어쨌든 그런 거야, 그렇지? 생각이 좀 다... 생각이 좀 다른 거야. 침대 하다가 이상해가지고 무슨 20대 처녀도 아니고 20대 처녀도 아니고 왜 침대 옆에서 방송을 하지? 정신 나갔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린 거야. 침대에서 뭐 그런 거 하고 나왔을 때 50살 먹은 아저씨, 침대를 누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전문에도 안 보고 싶어? 아줌마도 안 보고 싶어? 캐닛 리의 잊어버린 사람들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상관 안 해. 어, 깨끗해. 침대 깨끗하고 널찍하고 좋네 뭐 이런... 아이고, 얘기해봤자 뭐 그런 거네 뭐 어쨌든 그렇다고